오늘은 보르릉 보르릉 르노의 레전드 근황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르노는 회생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도달했고 남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뚫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죠. 재밌는 건 실제로 르노 자동차를 사려고 했던 남성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르노차 사러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갔던 사람이다. 와이프차가 메롱이라 신차 구입을 위해 여러 차를 보았고 소렌토산타페 오로라를 생각 중이었다. 이번에 르노가 준비 많이 하고 엄청 투자했다 해서 오로라고 85% 이상 결정했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제주도에서 부산 백스코까지 모터쇼 보러 비행기까지 타고 갔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비행기표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오로라를 봤다는 것도 인증을 하죠. 제주도 가서 딜러 소개받고 선 예약할 생각에 행복했다 오로라 보는 게 목적이어서 다음날 비행기 결연도 행복했다. 근데 웬 FM 미음치은 이은 하나가 오로라 영상에 장난을 쳐놨네 이건 실수가 아니고 아예 작정을 했구만. 이때부터 오로라는 눈에 안 들어온다 르노라는 회사도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직원 둔 회사는 거르는 게 최고다 오로라 사면 탈 때마다 영상 생각에 짜증이 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일까 차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돈 몇 십만원은 우습게 쓴다. 근데 그 소비자를 비읍시옷으로 아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그게 한 직원의 실수일지라도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기업의 오너들이 잘 판단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오로라를 사려고 했던 남성이 구매 취소했다고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참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FM 한 명이 기업을 이렇게 박살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또한 2024년 6월 9일부터 오로라는 현기의 대학마다 라는 말을 하면서 61호 사전계약했다고 밝힌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아빠 새로 사려는 차가 보르노야 라는 소리를 아들에게 듣게 되죠. 현기가 싫어서 기다리다 오로라 보고 모터쇼에서 공개한 그랑클레오스 사전계약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아들이 아빠가 새로 사려는 차가 보르노야라고 묻길래 물어보니 유튜브에 FM 여성 손동작이 여러 개 나오고 보르노라는 말이 나오네요. 초등학생 아들이 보르노라 하니 새 차 뽑아서 아이들 등교시키면 아이들 친구들이 보르노 타고 다닌다고 놀림받을 생각하니 화납니다. 사전계약건은 취소 진행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사전계약한 남성들께서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취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남성들은 실제 계약을 취소하면서 화가 났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싱글벙글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녀들은 인터넷에서 돈 한 푼 안 들고 계약 하나 하지 않는 내 차 만들기로 르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초 커뮤니티를 아무리 돌아봐도 르노를 계약했다는 한국 여자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이런 견적서 운동을 쪽팔려하며 블라인드 자동차 라운지에서 어이없는 댓글봄 여시에서 르노 모의견적 내 차 만들기 운동 중이라는 게 시발 라고 말하며 현대제철 단위는 남성이 쓴 여시에서 모의견적 눌러보기 운동 중이라는 말에 긁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전히 양심 없는 소리를 하며 집게 손가락이 원래 진짜 한남들 조롱하려고 썼던 거냐 회사 사람들 밥 먹다가 르노 이야기 나왔는데 다들 그 여자 미쳤냐 말해서 놀랐어 라고 말하며 맥아래 집게 손가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우리 한녀들 세상이 몰카 같다 그 손동작이 혐오를 담은 의도적 행동이라 말하는 병신들 진심으로 믿는 게 어이가 없어 라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제 와서 물타기를 시도하죠.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모의견적 운동이나 하지만 남성들은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데요. 르노의 스윗한 대처로 남성들의 민심이 돌아갔고 여성들은 어떻게 거린다는 재밌는 내용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모의견적 눌러보기 운동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매갈 손가락이 남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기해